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. 우리 한국거래방송 오늘 설날 특집을 발휘해서 진짜 너무너무 좋은 달입니다. 그러나 이번엔 또 아주 특별한 가수 우리 한국거래방송의 대표님이시면서 그러나 작곡을 하신 우리 이성대 대표님 또 작곡을 하신 우리 이성대 대표님 또 작곡을 하신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. 이분이 멋진 가수 한 분을 대출을 했습니다. 그분이 과연 두 분이 하면은 영광굴비 잘들 아시죠? 우리 영광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다운로드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영광에 절 태어났고 영광에서 그야말로 구릉구릉을 펼 수 있는 우리 가수가 태어나서 법성굴비입니까? 앞으로도 법성굴비 여러분 많이 예언해 주시고 많이 드시고 영광에 계신 여러분들 이분에게 큰 박수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이 노래를 불러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과의 방학에서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설날 특집을 마련해서 불려 불려 드리겠습니다. 자 불리의 아가씨 김하현 출발합니다. 이우 homes 구릉구비 가수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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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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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내 아홉 아가씨 아가씨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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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